콜라도 사주셨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맞는 길로 가고 있겠죠? 반가운 얼굴을 만나서 아이스크림까지 사주시네요. 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. 여기는 가창 롯데리아 뒤편이에요. 진짜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왔는데요. 어제는 달리기 좀 하니까 너무 덥더라구요. 오늘은 혼자 라이딩 나왔습니다. 일단은 홀티지로 올라가 볼 건데요. 여기 원래 주차하는 쪽에 차량들이 많아서 오늘 위쪽에 주차했어요. 오늘도 홀티지에 올라가는 라이더분들 많을 것 같아요. 천천히 오늘 제 페이스로 가창 롯데리아 오늘도 낮에는 꽤 더울 것 같아요 그늘길이 벌써 좋은데요 1분의 1 정도 온 것 같은데 벌써 더워요 아직 9시만도 안 됐는데 덥습니다 한번 볼게요 높이 올라오니까 벚꽃이 조금 남아있네요. 버스 주차장까지 올라와서 잠깐 숨 돌리고 갑니다. 여기 올라 직전에 햇볕이 흐려서 더웠어요. 한 열 구미 정도 올라가면 헐티제 정상입니다. 쉬엄쉬엄 가보겠습니다.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그래요. 반갑습니다. 네 요즘 홀라 많아요. 반갑습니다. 냉상 들어야 되죠? 반갑습니다. 올라오다가 뱉는데요. 제 영상을 아시는 분이라서 콜라도 사주셨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여기 어디세요? 황금도 없어요. 수성구 분들이시네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홀치제 정상에는 아직 벚꽃이 많이 남아있네요. 이제 혼자 살방살방 팔조령을 찾아가 보겠습니다. 아까 두 분이 먼저 길을 좀 가르쳐 주셨는데 잘 찾아갈 수 있겠죠? 기다리도 보고 뱉는데요. 감사합니다. 타 за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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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안녕. 여기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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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 4km 정도 되기 싶어요 정상에 나왔습니다 살쪼령 정상입니다 반가운 얼굴을 만나서 아이스크림까지 사주시네요 너무 시원합니다 오늘 자전거 타는 분들 엄청 많아요 대구 철인삼정대구에 있어서 훈련하신다고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시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시카요 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 알고있습니다 제시카님 아이스크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시카님 반갑습니다 어디 갔다 오시는거에요? 헐팔? 저 비티즈에 넘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럼 출발 어디서 한거에요? 테크농에 출발했습니다 네 아 그럼 다시 놀러왔어요 헐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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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태호공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거리는 56키로 57키로 정도 되네요 제가 좀 또 혼자 길치라서 알바한 것 때문에 살랑살랑 오셔도 55키로 정도면 타실 수 있어요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가는 것입니다 헐티즈에는 차가 조금 있지만 양보를 많이 해주고요 팔조로용은 차가 거의 없어요 오늘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신 구독자 분들 또 지인분들 반가웠습니다 이 화창한 봄날에 진짜 즐기시러 나오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